9월 27일 청와대의 대통령 특별 발표 이후에 조국 사태는 기존의 조국대 검찰관계에서 대통령대 혹은 청와대대 검찰관계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조국대 검찰관계는 대통령대 국민의 대결구도로 바뀌었다 이렇게 봐도 별로 틀림이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통령과 집권층의 오류입니다. 아주 몇 가지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검찰이 절제하라 검찰권 행사에 대한 절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내놓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그것도 국민적 관심이 아주 높은 그런 수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수사개입을 한 것에 해당합니다. 일종의 검찰을 건박하는 행위입니다. 대통령뿐만 아니고 조국 그리고 강기정 수석이 했던 것도 대부분 다 수사개입에 해당하는 겁니다. 검찰은 수사 시작 단계부터 지금까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조국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9월 27일 날 대통령 특별 발표는 미국으로부터 귀국 이후에 바로 하루 만에 대통령의 검찰 수사에 대해서 공개적인 불만을 피력한 겁니다. 공개적인 불만입니다. 박미중에 접한 조국의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서 대통령은 상당히 격노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왕조가 아닙니다. 조국은 수사 대상일 뿐이고 모든 수사 대상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검찰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은 대통령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고 장관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은 정해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행해진 합법적인 조치입니다. 대통령은 조국에 대해서 특별한 대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절제를 부탁했지만 훨씬 심각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조국과 조국이 현장 압수수색 중인 담당 검사에게 전화를 해서 외압을 가한 부분에 대해서 일체 언급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이 같은 언행은 국민들로 하여금 대통령이 조국 보호하기에 올인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심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조국은 담당 수색 검사에게 전화를 연결해서 수차례 압력을 행사한 것을 두고 일륜 차원에서 이해해야 된다 가장 차원에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억지를 부립니다. 위법, 편법, 탈법으로 살아온 조국이 앞으로 공직자로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될지를 예시하는 예고하는 그런 사례에 속합니다. 장관과 검사가 통화하는 것의 본질은 수사 유출이 아니라 수사 압력이다라고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은 분명히 자기의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처럼 청하 통화 사실이 위법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조국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 옳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조국의 전화 압력을 두고 검찰의 피위 사실, 통화 사실을 흘렸다고 억지를 부리는 여권의 핵심 관계자들도 옳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거짓말을 말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상대방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대통령 뿐만 아니고 강기정 수석, 조국 그리고 여권 핵심 인사들이 검찰 수사 개입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금까지 숱하게 일삼아 왔습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의 빌미를 가지고 검찰을 압박하는, 검박하는 행위를 조금도 추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범법행위입니다. 탈법행위입니다. 최근에 대변인을 읽도록 시킨 대통령이나 전화를 통해 현장 압수수색에 대해서 압박을 가한 조국이나 모두 다 단순하게 이야기한 수사 개입에 해당하는 겁니다. 검찰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은 여당에서 모아가듯이 어떤 종류의 정치적 행위는 아닙니다.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것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조국 비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모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정치 검찰이다 이렇게 해서 상대방을 모함하고 뒤집어 씌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은 아닙니다. 대통령이든 조국이든 누구든 간에 권력을 사유화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를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통령은 결코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조자라는 것은 선출된 자고 그 선출된 자 또한 법 앞에 평등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현재 친문 세력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은 검찰이 조국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정해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수사 개입은 있었으면 안 됩니다. 만에 하나라도 검찰의 총장에 대한 인사권 행사 같은 게 있으면 아마 큰일이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일반 국민들은 9월 27일 날 대통령의 특별 발표를 특별하게 받아들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그것을 단순히 검찰을 향한 메시지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바로 일반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다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어떤 일이 있다든지 간에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과 함께 끝까지 갈 것이다 이것을 천명한 그런 발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분노는 근거 없는 것이다 이렇게 대통령이 해석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뭘 듣고 대통령의 특별 발표를 듣고 일반 국민들은 조국의 가난한 대통령이 털렸으며 잘못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에 합당한 행동을 취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조국이 적임자가 아니라고 사람들은 굳게 믿는 거죠. 정의와 공의의의 바탕을 둔 거대한 민심과 민의를 감히 거스릴 수 있는 그런 정치권력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정치권력도 정의와 진실의 바탕을 둔 국민의 뜻을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이 뭐냐에 정의로운 일이 뭐냐에 옳은 일이 뭐냐에 공정한 일이 뭐냐 그게 중요하지. 정의를 부정의로 그렇게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선전과 선동을 통해서 정의를 부정의한 것을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공정을 비공정으로 만들 수 없다는 거죠. 거짓을 참으로도 더더욱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국민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진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정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